야올아. 이달 지금 여기 있어? 가자. 이달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선우애를 막지도 못해. 그리고 만약 정여우를 마주치게 되면 꼭 말해줘. 선우애를 지금 찍으면 이달 몸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을 거야. 이달은 이제 진짜로 사라질 거야. 내가 지켜줄게. 내가 지켜줄 수 있어. 난 절대 선우애를 막지 못해. 이달 씨. 그만. 이달 씨. 이거 도와줘요. 정신 차려요. 알았어. 알았어.